자, 이효리의 미쳐, 그리고 이효리의 원 미백 듣고 오셨습니다. 아, 미쳐 미쳐. 어? 그치? 내 노래 좋지? 입에 붙죠? 미쳐 미쳐가. 아니, 이거 원래 제가 하는 말투에요. 왜 그러세요? 자, 노래가 좋다는 얘기에요. 뭘 돌려 말해요. 아, 원 미백 영어 가사라서 큰일이네. 자, 이제 저희가 한 번씩 문자를 한 번 볼 텐데요. 자, 7011님 샤디의 한 표입니다. 나름 이효리의 팬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미쳐는 오늘 처음 들어요. 와, 근데 안영미씨의 나레이션이 진짜 미쳐. 하셨는데요. 이때 워낙에 우리 안영미씨가 우리 김부선씨 캐릭터로 굉장히 그 개그 무대 또 많이 하셨을 때라서 아마 그 타이밍에 이 나레이션을 하셨던 것 같아요. 할렐루야다. 할렐루야다. 우리 3701님 나레이션 미쳐. 어머나, 그렇게 대단해. 나레이션이 계속 생각나요. 대단하다고 했죠. 나도 좀 보자, 나도 좀. 아니, 이럴 거면 노래 제목을 어머나 그렇게 대단해. 이걸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. 그렇게 어마어마해요. 아니, 그렇게 어마어마해. 이거가 제목이었어도 굉장히 잘 됐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굉장히 좀 열린 결말이다.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상상하게끔. 상상하게끔. 너무 좋죠. 우리 7716님 1번 선택합니다. 그 당시 이효리 언니만 소화 가능했던 가사인 것 같네요. 라면서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요. 자, 4507님 1번. 두 곡 다 좋은데 고르느라 미쳐. 오늘도 거의 미쳐의 몰빵이네요. 제가 볼 때는 이 나레이션까지 끌고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. 어머, 갈게요. 네, 우리 3923님. 1번 샤디 미쳐 한 표. 어머, 할렐루야다. 매주 티키택가 보고 있으면 혼자 이어폰 끼고 빵빵 터져 미치겠어요.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. 나 좀 알려주세요. 라면서. 네. 다행이네요, 그래도. 왜요, 왜요? 빵빵 터지신다니까. 그럼요. 재밌잖아요. 안병준님은요, 2번 제재 응원합니다. 여기까지예요. 그저 응원. 감사합니다, 병준님. 제재 그냥 화이팅! 이 얘기인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우리 배상식님, 2번이요. 끝이에요. 2번? 아니, 설명이 없어. 이유를 알고 싶은데, 이유를 돌보지 알 수가 없어요, 지금. 그냥 말도 안 하겠다는 거야. 그렇죠.